오늘 외출하실 땐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장마가 시작되겠는데요.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남부와 산지에는 호예비특보가 바를 수 있는 가운데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산지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여질 걸로 보이는데요. 지역 간의 강수량 차가 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을 보시면 북부는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80mm, 남부와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이는데요. 비피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23도, 서부와 남부 동부 22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8도, 서부와 남부 동부는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에는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23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물결도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날씨입니다. 금요일에 맑은 날씨를 보였다가 주말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